네, 이번 시간은 2021년 2회 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이에요. 배출가스량 나오고 먼지 농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중력집진입니다. 그리고 이 중력집진장치의 스픽이 나와있죠. 그리고 이 처리할 먼지들의 입경 분포, 그리고 이 먼지 전체 중에서 이 입경에, 예를 들어서 30마이크로미터 입경을 가지는 애가 전체 중에 질량분율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먼지 전체의 집진효율이 얼마냐. 그거부터 지금 1번 문제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먼저 우리 중력집진장치에서 먼지의 입경이라는 것은 뭘로 결정이 돼요? 먼지 제거율, 먼지 입경은 이걸로 결정이 되죠. 자, 우리가 침강속도, 100% 침전하는 침강속도 분의 실제 먼지의 침강속도로 결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먼지 제거율을 먼저 보면, 우리 제거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자, 여기가 만약에 집진장치다라고 하면은 먼지가 들어가는 이 수평유속과 그 다음에 이렇게 침강하는 침강속도가 있죠.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는 높이, 여기는 길이가 돼요. 그죠? 그럼 먼지가 100% 침전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100% 침전할 때 걸리는 시간은? 자, 우리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죠. 그죠? 자, 우리 밑으로 내려가는 게 침전되는 거잖아요. 여기 바닥에 깔리면. 그죠? 쭉 내려가서 바닥까지 다 도달하면은 침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100% 침전하는 시간은, 자, 이 수평,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는 속도 VG분의 H가 돼요. 이렇게 되면 100% 침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고, 근데 실제는요? 실제는 우리 L이라는 거리를 수평유속을, 수평유속 V로 갈 때, 그때가 실제 뭐예요? 이 먼지가 여기 머무르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걸 정리를 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네, VH분의 LV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산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걸로 여러분, 제거율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VG, 그렇죠? VG값, 그리고 VS, VP 똑같은데, 이게 침강속도죠, 여러분? 침강속도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입경분포가 30마이크로미터일 때, 그때 우리 침강속도 구해볼게요. 얼마예요? 18 곱하기, 자, 여기 배기가스 점도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넣을 때 우리 킬로그램, 미터, 세크, 단위 맞춰서 넣으면 숫자만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여기 킬로그램, 미터, 세크, 단위가 맞으니까 숫자만 넣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분해. 자, 우리 입경이 지금 30마이크로미터니까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미터가 되겠죠? 이거의 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입자의 밀도는요? 입자 밀도 200, 그렇죠? 역시 킬로그램, 미터, 단위 맞으니까 200. 빼기. 자, 그 다음 가스 밀도 0.06 빼주는 거예요. 거기에 9.8m per sec, 그러니까 역시 킬로그램, 미터, 세크, 단위 맞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30마이크로미터일 때 우리 침강속도 어떻게 나오나요? 계산하시면 0.0125, 259 이렇게 나오죠.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와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50마이크로미터일 때 계산을 하면 다 동일하게 넣고 뭐만 바꿔주시면 돼요? 네, 여기 입경만, 그렇죠? 입경만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의 제곱 넣어주시면 돼요. 나머진 다 동일합니다. 여기 다 동일하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값이 얼마 나와요? 0.0320165 나와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70마이크로미터일 때 그때 계산하시면 자, 이제 제가 값만 쓸게요. 0.0627524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90마이크로미터일 때 계산하시면 0.10373355 나오네요. 그죠? 이거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은 다 계산된 거죠? 제가 이제 값만 똑같은 방식으로 푸니까 이거는 값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00마이크로미터일 때 그 때 구하시면 0.128066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경발 친강속도 그러니까 VG값을 지금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먼지 전체 집진 효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보시면 집진 효율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 공식 이용한다고 했죠. 자, 여기에다가 VG에다가 방금 우리가 구한 값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보시면 30마이크로미터일 때 그죠? 그 때의 제거율을 계산하시면 자, L이 얼마예요? 길이 L 0.6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 유소 V 있죠? 요것도 지금 cm포세크로 나왔으니까 우리 0.1 m포세크로 바꿔서 m세크로 바꿔서 V 넣어주시고 높이는 H예요. 그죠? 그래서 곡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L은 얼마고? 0.6 V는요. 우리 여기 30마이크로미터일 때 계산한 거 0.0115259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H는요. H가 높이 1m 그죠? 그 다음에 가스 유소기 0.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네, 여기에 우리 퍼센트로 계산을 하니까 그죠? 집진 효율 퍼센트로 계산을 하니까 100을 곱해주시면 계산하시면은 이제 6.9155 나오네요. 6.915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50마이크로미터일 때도 계산을 하시면 자, 여기 뭐만 바뀌면 돼요? 0.6 똑같고요. 자, 여기 들어가는 V집값만 0.0320165 넣어주시면 되죠. 그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곱하기 100% 그죠? 곱하기 100 해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19.2099 나오네요. 자, 나머지도 여러분 동일하게 그죠? 여기 V집값을 구하니까 우리 재고율을 다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입경별 그럼 제거율까지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그죠? 침강효율까지 다 계산을 했어요. 이걸 이용해서 다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침강속도와 부분집집률 그러니까 우리 V집값과 부분집집률 각 입경별로 우리 집집률을 다 구했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 집집효율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전체 집집효율을 자, 부분집집률을 다 합쳐주고요. 그거 분해 근데 이 부분집집률을 다 합쳐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질량본률이 있죠. 그죠? 이 질량본률을 다 합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본률로 가중식 변경 내는 겁니다. 그리고 질량본률과 각각의 질량본률과 부분집집률을 곱한 거를 다 더해주셔요. 그리고 질량본률 전체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30마이크로미터일 때는 질량본률이 얼마예요? 5잖아요.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부분집집집률이 얼마예요? 지금 6.9155죠? 6.9155 자, 지금 제가 퍼센트로 썼어요. 그죠? 이 하나는 제가 퍼센트로 썼습니다. 여기도 퍼센트 자, 똑같이 이번에는 50마이크로미터일 때는 질량본률 25고요. 부분집집률이 19.2099예요. 세 번째 70일 때는 질량본률이 40이고요. 부분집집률이 37.6514 자, 또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 90일 때는 20 질량본률이 20이고 부분집집률 62.2401 자, 그 다음 100마이크로미터는 10%고요. 부분집집률 76.8396 자, 요거 지금 요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질량본률과 각각의 부분집집률 전부 다 곱한 걸 다 더한 거예요. 시그마는 다 더하다는 뜻이죠. 그럼 요번에는 질량본률을 다 더하는 거예요. 요거 다 더해요. 5 더하기 25 더하기 40 더하기 20 더하기 10 하면 100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냐? 40.340 나아요. 퍼센트로 그러니까 정답이 40.34%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체 집집률의 정답 40.34%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하루 10시간 30일 동안 가동할 때 포집되는 먼지량이 얼마냐? 그 말은요. 어떻게 하면 포집이 돼요, 여러분? 제거가 돼야 포집이 됩니다. 그죠? 포집된다는 얘기는 포집돼서 제거되는 먼지량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체 집집률 우리 계산했잖아요. 얼마였죠? 40.34%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먼지가 얼마 있냐? 배출가스량이 1000큐빅미터 퍼 아워에요. 그중에 먼지가 1큐빅미터 이 가스당 10g의 먼지가 들어있대요. 그죠? 그러면은 이 먼지를 보니까 하루 10시간 하루 10시간 30일 가동한대요. 그러면은 30일 동안 나오는 먼지량이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 집진 포집되는 먼지량은 그 중에서 집진률이 40.34니까 0.4034 만큼 그죠? 1이면 0.4034 혹은 100% 중에 100 중에는 40.34 만큼 집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먼지 배출량 중에 요거를 곱하면 네, 집진되는 먼지량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요렇게 계산하니까 그램으로 나와요. 보세요. 자, 큐빅미터 큐빅미터 약분 아워 아워 데이 데이 약분 남는 거 그램만 남죠. 그거를 우리는 킬로그램만으로 단위환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kg은 1000g이죠? 요렇게 해서 단위환산 하시면 값이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네, 1,2 1,0.2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1,2 1,0.2 가 나와요. 요때는 소수점 뒤로 쭉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요기 딱 끊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2번 문제 풀 때 1번에서 나온 값을 이용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1번에서 여러분 정답 적은 그 값 그대로 넣어주셔도 돼요. 소수점으로 막 줄줄줄 해서 안 넣고 지금 딱 떨어진 값 중간 값 이용해서 요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2,2 3,4 3,4 6,4 3,4 3,4 3,4 3,4 4,4 3,4 5,4 5,4 5,4 5,6 6,5 6,6 5,6